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온헤더 마우스오버 이벤트와 온헤더 마우스아웃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이벤트들은 그리드뷰의 헤더에 마우스오버, 즉 마우스를 대거나, 혹은 마우스아웃, 즉 마우스를 뺄 때 각각 발생합니다. 사용 예의입니다. 그리드뷰의 온헤더 마우스오버 이벤트는 발생할 때, 그리드뷰의 아이디와 해당 헤더의 아이디를 정보로 반환합니다. 그리드뷰의 온헤더 마우스아웃 이벤트 역시 발생할 때, 그리드뷰의 아이디와 해당 헤더의 아이디를 정보로 반환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현재 그리드뷰에는 온헤더 마우스오버 이벤트와 온헤더 마우스아웃 이벤트들이 추가되어져 있고, 각 이벤트들은 발생할 때 그리드뷰의 아이디와 헤더의 아이디를 포함한 메시지를 얼렷으로 표시합니다. 마우스를 헤더에 대면 온헤더 마우스오버 이벤트가 발생하고 지정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마우스를 헤더에서 뺄 때도 온헤더 마우스아웃 이벤트가 발생하고 지정한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웹스케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